반갑습니다.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제 애청자께서 이 가남 관련된 이런 엄청난 정보를 링크로 알려주셨습니다. 이렇게 알려주신 애청자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지금 진양곤 회장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죠. 리보세라닙은 한약으로 따지면 감초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약방의 감초라는 이런 말이 있죠. 약방의 감초 이게 무슨 말이냐. 약방에 가면 감초는 없는 경우가 없다.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. 여기가도 보이고 저기가도 보이고. 너 완전히 약방의 감초냐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약방의 감초입니다. 이 약방의 감초는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. 이 항암제 시장에서 감초나 마찬가지다. 감초 역할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만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. 감초라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테이스라는 이런 약하고 리보세라닙 이렇게 콤보를 했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이런 간한 부분이죠. 지금까지는 이렇게 테이스로 처방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 테이스만 처방을 하면 그 의사는 내 환자지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마음이겠죠.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는 이 부분 승인이 딱 나게 된다 그러면 테이스를 처방할 때는 무조건 약방의 감초를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.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다. 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한테 처방을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싫다. 그래서 빨리 좀 암이 안 났으면 좋겠다. 그러면 테이스만 처방을 하겠죠.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. 그러면 지금 테이스를 처방할 때 무조건 테이스하고 리보세라닙을 같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FDA에서 승인을 절대로 안 할 수가 없겠죠. 승인을 안 한다 그러면 간암 환자는 좀 빨리 죽는 게 좋아요. 이 말이나 똑같이 되어버립니다.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 간암 부분에서 테이스하고 리보세라닙 콤보로 사용한 결과 값 OS하고 PFS 값 그리고 테이스 단독으로 이렇게 임상을 한 이런 OS 값과 PFS 값의 이런 비교 데이터가 11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.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. 자 간암 시장 규모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리보세라닙하고 관련된 지금 개발 중인 이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HLB 이런 결과 논문 리보세라닙의 간암 결과 논문이 나왔죠. 이 결과가 여기 나오죠. Published 해서 노베버 2019 해서 노베버 1일입니다. 요 1이죠. 요 1 보이죠. 11월 1일 2019년 11월 1일날 Publish가 된 겁니다. 자 여기에서 아주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이거 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죠. 우리는 중요한 것만 딱 알면 되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. 결과입니다. 결과. 자 결과를 봤더니 어떠냐 이거죠. 보니까 OS 값하고 PFS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테이스 다시 아파티닙이죠.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불리는 이름입니다. 아파티닙이 이게 리보세라닙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게 리보세라닙이죠. 자 이 리보세라닙하고 테이스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테스트한 거죠. 자 이렇게 해봤더니 OS하고 PFS 값이 OS 값이 17개월이 나왔습니다. 17개월 그리고 PFS가 7개월이 나왔죠. 자 그러고 테이스 단독입니다. 테이스 단독 언론이죠. 테이스 단독으로 한 그룹은 OS 값이 8.5개월입니다. 8.5개월이고 PFS 값이 2.5개월입니다. 2.5개월. 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죠. 자 그러면 테이스하고 지금 아파티닙이 리보세라닙이죠. 테이스하고 리보세라닙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되면 생존 기간이 지금 17개월하고 7개월짜리가 되죠. PFS, OS는 OS는 17개월, PFS는 7개월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게 한 그룹을 보면 8.5개월, 2.5개월이죠.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.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성공,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죠. 지금 먼저 중국 쪽에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 이제 전세계 판권을 가진 리보세라닙 전세계 판권을 가진 회사는 HLB죠. 자 이런 상황이죠. 자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그렇죠. 이렇게 한글로 보면 됩니다. 자 리보세라닙과 병용을 했을 때 11월 1일로 공개됐는데 총 125명 실험 대상으로 했더니 테이스하고 아파타닙, 리보세라닙이죠. 리보세라닙하고 콤보를 하니까 OS가 17개월, PFS가 7개월입니다. 근데 단독으로 했더니 8.5개월, 2개월이죠. 지금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뭐 거의 뭐 역대급 사건 수준이 되는 거죠. 정말로 차이 많이 나죠. 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처방을 하면 의사 내한테 감정 있나?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자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다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이런 테이스를 처방할 때는 콤보로 무조건 처방전을 쓰겠죠. 17개월이고 7개월이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. 이렇게 저 논문에서 나왔습니다. 정말 이 개월수 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죠.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. 리보세라닙의 리보세라닙이 지금 아스코하고 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받은 이유가 다 이렇게 나오죠.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자문위원으로 해서 가장 괜찮은 거를 최고 중에 최고를 뽑는 게 베스트 논문상이죠. 그렇게 뽑은 이유가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. 이런 부분이 이제 수치로 또 간암에서도 나오고 있죠.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이런 암시장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건 아이비토마토와 장진우 HLBIR 담당 이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죠. 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향후 신약허가 일정 등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이다. 상당히 주주친화적인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. 이런 부분을 계속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계획으로는 신약허가 신청은 내년 3월달 그리고 허가 여부는 6개월 뒤인 9월경에 이런 이 부분은 위암 쪽이죠. 위암 3,4,4차 결정될 것이다. 신약허가가 나면은 바로 상업화할 것이다. 지금 준비 다 되어있죠. 원료는 캐나다 회사. 그 다음에 네오팜하고 손잡고 UAE에 이제 설립을 하죠. 자 이제 11월 중에 그게 나올 겁니다. 그렇게 신문에 나왔죠. 소식이나 뉴스에 나왔습니다. 자 그런 부분하고 유럽하고는 지금 계속 어디하고 손잡고 이렇게 할지 그런 부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죠. 일본은 야쿠르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봤을 때 피크 매출 기준은 위암, 간암, 위암, 2차, 그 다음에 대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다 진행됐을 때 3조 3천억 보고 있죠. 3조 3천억이면 여기에서 거의 70%가 영업이 순위 이후로 잡히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죠.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위암 3차가 2,900억 정도 되고 있죠. 자 2,900억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간암, 지금 이 결과를 보여준 이 간암이 중요하죠. 지금은 간암 1차 시장이 9,900억입니다. 거의 1조에 육박하죠. 위암 2차가 2조고 대장암이 7,500억입니다. 자 이 간암 결과를 보면은 이거 FDA에서 승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승인을 안 하기가 정말로 힘든 데이터가 나와버렸습니다. 자 그러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죠. 저 데이터를 보면. 자 그러면 이 간암 쪽은 지금 3상하고 있죠. 리버세라닛.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1차 시장이 9,900억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. 이 부분이 지금 3상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빠르면 2022년. 조금 더 느리면 2023년 정도로 보고 있죠.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때쯤 되면은 이 정도의 시장으로 또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정말로 큰 호재죠.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HLB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또 격상시키는 이런 데이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.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. 그냥 나는 단타치겠다. 이러면은 그거는 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. 일전에도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런 분들겠죠.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1차 올라갈 때. 팔았으면 제일 좋죠. 그 사람이 위너입니다. 위너라고 보면 되죠. 그러고 이때 샀으면 되죠. 그거를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면 데일리라도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이걸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거 하면 되죠. 그건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.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죠.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 한 이 정도 가격이 나는 정도만 하면 된다. 그러면 여기서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. 팔고 나가면 되죠. 그거는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본인만의 나만의 영역이죠.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영상을 보고 나는 정말로 저럴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진짜 한 50만원 정도 하면 1차로 하면 차 팔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가지지 않는 것도 다 본인 마음이다. 누가 옆에서 이렇궁 저렇궁 할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죠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렇게 보시고 개인 마다 다 스타일은 다릅니다. 그렇죠. 그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를 보면은 정말로 정말로 좋죠.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지금 이런 정말 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. 이런 부분 지금 이렇게 애청자 분이 이렇게 링크 걸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또 남겨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